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대는 지금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이해시키려 드는가? 그대는 지금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드는가? 그대는 지금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는가? 그대는 지금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대는 누구를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지금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지금 자신과 대화하지 못하면서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지금 자기를 먼저 속이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고 있는가? 그대는 지금 자기를 먼저 속이지도 못하면서 타인이 속아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대는 지금 자기를 먼저 속이지도 못하면서 남의 것을 훔치려 하는가? 그대는 지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지금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용서받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대는 지금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타인에 대한 믿음은 내가 나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대는 왜 알지 못하고 그대는 지금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그대는 지금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을 믿어주기를 바라는가? 그대는 지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사랑에 굳은 맹세를 하고 있는가? 그대는 지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대는 지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드는가? 여리고 여린 인간의 마음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리고 여린 인간의 마음으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리고 여린 인간의 마음으로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리고 여리고 여린 인간의 마음으로 너무나도 푸른 꿈을 꾸고 있지 않은가? 그대는 지금 가슴을 닫지 못하면서 사랑을 완성하려고 하는가? 그대는 지금 가슴을 닫지 못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그대는 지금 가장 낮은 곳에서 편하게 노는 법을 가장 낮은 곳에서 편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서 그대는 지금 가슴을 닫지 못하면서 하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대는 지금 사람의 마음을 얻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얻지도 못하면서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대는 지금 여리고 여린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 무엇을 쓰려고 하늘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가? 그대는 지금 여리고 여린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모아 무엇을 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무엇을 하려고 신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하늘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신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대 아직도 여리고 여린 가슴을 닫지 못하면서 사랑의 푸른 꿈을 꾸고 있는가? 그대 아직도 여리고 여린 인간의 마음으로 가슴을 닫지 못하면서 오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019년 1월 14일 우데카 그리고 하나 1월 25일 우데카 한번 더 원하는 말에 의지하는 것보다 크게 목적이였습니다.